키네마스터에서 타임라인의 클립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띄웠는데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제가 지금 현재 재생 헤드 보세요. 재생 헤드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. 여기에서 클립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. 미디에서 단색 배경을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. 이걸 단색 배경을 하나 터치합니다. 툭 이렇게 터치하면 보세요.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. 그럼 지금 이게 현재 가져왔는데 제일 앞에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밀리지 않고 그대로 여기 있죠. 그대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확대시켜 볼게요.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 두 개는 밀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런데 나머지 네 개는 모두 다 뒤로 밀려 버렸죠. 뒤로 갔어요. 그 앞에 두 개는 그대로 있어요. 왜 그랬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. 이 디바이드라는 음악은 앞에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.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핀입니다. 이게 핀이라는 것입니다. 핀을 터치해 가지고 고정시키면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. 자 보세요. 제가 이게 현재 음악 디바이드라는 음악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것을 터치했어요. 그럼 흰색이죠. 이렇게 터치하면은 핀을 이렇게 꽂는 겁니다. 핀을 꽂으면은 길은 밀리지 않아요. 이것도 현재 볼게요. 이것도 현재 아까 이 글자 이것도 밀리지 않았죠. 이 밀리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핀을 꽂아 나왔어요. 색깔이 다르잖아요. 흰색이 아니잖아요. 근데 밀린 것이 보세요. 뒤로 밀린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. 선택한 거 보이죠? 노란 거. 지금 핀이 흰색 그대로죠. 핀을 꽂지 않으면은 밀립니다. 그 다음에 비 마인이라는 이것도 보세요. 현재 핀을 꽂지 않았죠. 이것도 그래서 밀리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이 사진도 그렇고 비 마인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확대하면 이 4개는 모두 핀을 꽂지 않았어요. 이 핀을 꽂지 않은 상태입니다. 이것과 이것은 핀을 꽂았어요. 그러면 다시 캔슬 시킨 다음에 캔슬은 이거죠. 캔슬 시켜서 아까 가져온 거 있죠. 이것을 다시 캔슬 시켜 보겠어요. 캔슬 이렇게 눌러서 캔슬 했습니다. 캔슬 하고서 핀을 한번 꽂아 보겠어요. 제일 위에 거 핀 꽂혀 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핀을 제가 터치했습니다.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핀을 터치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것은 핀이 고정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비 마인이라는 이것도 이걸 터치해서 핀을 고정하겠습니다. 색깔이 바뀌는 것이 핀이 고정되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사진도 핀을 고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비 마인 이것도 고정 아까 이 음악은 고정되어 있었죠. 그래서 모두 다 현재 고정되었습니다. 앞쪽에 이렇게 핀을 터치해서 고정시키면 앞에 다시 다른 클립을 가져와도 뒤로 밀리잖아요. 자 그러면 미디어를 터치해서 여기에 미디어를 터치해서 클립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. 단색 비교에서 아까 이거 가져왔죠. 이걸 터치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. 툭 터치했습니다. 자 그러면 보세요. 이걸 확대해서 터치해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. 자 지금 현재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왔는데 밑에는 이것이 하나도 밀리지 않고 앞에 그대로 있었죠. 아까는 4개가 이쪽에 밀렸죠. 이와 같이 핀을 꽂으면 밀리지 않아요. 선택을 반드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핀을 터치합니다. 이게 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. 자기에게 핀은 어떤 역할이냐 현재 그 시간대에 딱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. 앞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나 이런 데서도 타임라인의 트랙 트랙 2 트랙 1은 안 됩니다. 트랙 2나 두 번째 트랙이나 세 번째 트랙 이런 데서 터치해서 고정시키면 완전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. 레이어 하나 가져 볼게요. 오브레이에서 파이어 워크스 하나 가져 오겠습니다. 이렇게 가져 왔어요. 이거죠. 여기 보면 이렇게 불꽃 있죠. 이것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걸 터치해서 색깔이 바뀌었죠. 여기 이렇게 중간에서도 혹 말미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라도 타임라인의 첫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상에서는 다 여기 피인을 꽂아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핀을 설정하든지 혹은 않든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 키네마스터의 핀으로 클립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